정면부터 가겠습니다. 정면부터 가겠습니다. 정면부터 가겠습니다. 정면부터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오른쪽입니다. 하나 둘 셋 왼쪽도 한번 가주시고요. 렌즈로 볼거로 봐주세요.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정면부터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정면입니다. 하나 둘 셋 오른쪽도 한번 가주시고요. 하나 둘 예쁘게 웃어주세요. 셋 왼쪽입니다. 왼쪽이에요.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안무 중에 마음에 드는 포즈 하나 부탁드릴게요. 짧게 정면입니다. 짧게 할게요. 하나 둘 셋 오른쪽입니다. 하나 둘 셋 자 왼쪽이고요. 하나 둘 셋 네. 다음분 또 올라와주세요. 무대에 모시겠습니다. Bie 셋 셋 셋 ef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